안녕하세요 드림입니다. 철근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화물차에서 떠서 4 50m 정도 이동한 후에 적재를 할 겁니다. 적재를 하는 곳이 철근이 있는 곳이 지게차에 있는 것 보다 지형이 낮아요. 그래서 지게차가 앞으로 많이 못 내려가죠. 운반을 하고 있는데 10mm 짜리 철근이거든요. 엄청 많이 쳐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높이 들어야 돼서 이게 더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 저 아랫부분에 놔야 되는데 지게차가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기 빠지면은 못 올라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이곳에 하차를 하죠. 하차를 하고 갈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가는데 못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죠. 더 이상 들어갔다가 지게차가 빠지면은 일이 커지게 되죠.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10mm 철근이다 보니까 많이 휘죠. 지금도 오른쪽 보면은 한가닥이 걸려 있는데 뭐 무시하고 내려야죠. 뒤쪽도 지금 많이 좁습니다. 조금 불편하죠. 좀 불편하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야 하는 수밖에 없어요. 현 상황에 맞춰서 지게차는 일을 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비포장 도로 같은 경우 겨울철에는 굉장히 울퉁불퉁합니다. 땅이 얼어있는데 이제 녹았을 때 바퀴차기라든가 이런 게 나 있어서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이거 하차할 때도 오른쪽에 푹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게차가 발을 넣다 보면은 똑바로 들어가지 못해요. 수평이 틀리기 때문이죠. 발을 모아서 철근과 철근 상위로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발을 벌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10mm 였고 요거는 13mm죠. 13mm 아까보다는 덜 쳐지고 있습니다. 이게 많이 쳐지면은 마스트를 더 높이 들어줘야 되죠. 높이 들어주면은 더 많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스트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한 다발씩 나르고 있습니다. 이걸 두 다발을 하게 되면은 제 지게차가 충분히 뜰 수 있는 무게거든요. 그 대신 더 많이 흔들리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량이 더 무거우면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해 질 수 밖에 없죠. 자 지금 제 모니터 두번째, 왼쪽 두번째 모니터를 보시면 바로 후방쪽인데, 뒤쪽에 무슨 제가 지난번에 내려온 가설재가 있습니다. 파이프도 있고, 유로폼도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요. 그거 파이프로라도 좀 치워야 될 것 같아요. 파이프를 치우지 않고 하면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좀 치워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일단 한 다발 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몇 번을 더 해야 되는데 굉장히 불편하죠. 어쨌거나 하나씩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운반하는 또 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대로 떠서 바로 내려놓는 거랑 이동하는 동안 굉장히 또 신경 쓰이죠. 많이 흔들리죠. 지금 물론 동영상을 제가 빠르게 편집했기 때문에 더 많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굉장히 천천히 조심스럽게 운반하고 있습니다. 지계발에서 이 철근이 움직이는 거 보면은 정말 위험하다는 것을 눈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몸으로 느껴지죠. 예전에 철근 내릴 때는 지형이 아스팔트 지형이라든가 단단한 땅에서 평평한 땅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은 이게 그렇게 많이 흔들리진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형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불편하죠. 왔다 왔다 하기도 불편하고 이 철근을 되돌이미의 끝부분을 맞춰주면 좋은데, 그것도 맞추다 보면은 뒤에 장애물이 있어서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보시면 이 파이프 제가 저쪽으로 옮겨놨죠. 파이프 한 나발, 이 조그만 것 마저 옮겨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직 계륵이죠. 계륵. 이 조그만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제가 또 더 불편하거든요. 지금 이 포장지에 씌워져 있는 것 마저 옮겨놓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이 정도만 해도 작업하는데 불의는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제 이렇게 이런 현장에서 이런 철근을 날라다 보면은 그 예전에 5톤짜리 있죠. 지금 미니 5톤 말고 폭이 넓은 5톤짜리 지게차라든가 7톤 지게차가 부러워지죠. 아무래도 좀 넓게 뜨다 보면은 우리 4.5톤이나 미니 5톤으로 뜨는 것보다는 훨씬 덜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리고 흔들리더라도 더 안전하게 보일 거예요. 아마도. 지금은 대부분 현장에 다 4.5톤 밖에 없죠. 4.5톤. 대부분 4.5톤이라서 4.5톤으로 모든 작업을 소화하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철근이나 빔 같이 장재물, 긴 물건 같은 경우는 옛날 5톤, 미니 5톤 말고 그런 5톤이나 7톤 같은 걸로 작업하는 게 굉장히 안전할 것 같아요. 요즘은 4.5톤 가지고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4.5톤 만능이 되어 버렸는데,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예전 5톤이나 7톤이 똑같은 작업같이 보이지만 훨씬 안전할 거예요. 넓은 물건 뜰 때 다리를 넓게 벌리잖아요. 넓게 벌리면 벌릴수록 더 안전한 것은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런 지형을 이동할 때는 정말 천천히, 이게 흔들리다 보면 무슨 법칙이라고 그러죠. 지게차가 더욱 더 많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 흔들리도록 조정을 잘 해주셔야 돼요. 천천히 움직이란 얘기죠.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많이 흔들리는 거.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자, 이렇게. 이곳은 3단 이상 철근을 쌓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이죠. 이거 세 번째 3단까지만 쌓으면 나머지는 다른 곳에 내려야 된다는데. 어쨌든 이제 이거 높이 쌓으면 위험하죠. 어쨌거나 철근 이런 건 너무 높이 쌓으면 안 되니까. 3단만 쌓으라고 하니까 이거 이제 마지막 단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게 너무 많이 흔들린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너무 긴장, 또 겁을 먹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작업이라든가 또는 어떤 일을 할 때 너무 겁을 먹게 되면 굉장히 사람이 소극적이 되어버리고 움츠러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또 더 위험하죠. 자신감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언제든지 자신감 가지고 자신감 가지고 부드럽게 천천히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지게차는 철근 뿐이 아니라 무슨 물건을 작업을 하더라도 부드럽게 해야 돼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천천히. 무르듯이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뭔가 조금만 버벅 되면은 일단 사고에 위험이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지게차는 안전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중량물을 다룰 때는 정말 위험한 거예요. 정말 위험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작업하다보면은 우리 지게차 하는 사람들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 주위에 이제 작업하시는 분들이나 신호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우리 화물차 사장님들 정말 주위에서 옆에 오지 마셔야 돼요. 옆에 있으면 안 되죠. 이거는 저도 저를 못 믿습니다. 저 치곗발 위에 있는 철근이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거죠. 예전에 제 동영상에도 철근이 막 날아가고 이러는 거 나오잖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절대로 이 철근이 떨어지더라도 떨어졌을 때 절대로 사람이 옆에 있어서 안 되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세요. 급한 일이 있으면은 지게차 정지시켜 놓고 움직이세요. 지게차 움직인데로 쫓아오지 마시고 지게차를 정지시켜 놓고 먼저 지나가든지 이렇게 하셔야 되죠. 항상 이거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철근 작업할 때는 바싹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겁을 먹어서도 안 된다는 거. 적당히 긴장을 하세요. 하나하나 이 철근 한 다발 뜰 때마다 항상 새롭게 긴장을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죠. 아래 지형이 굉장히 울퉁불퉁해요. 땅이 얼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어떻게 갑자기 지게차가 옆으로 흔들릴 수가 있는 거를 어떻게 짐작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렇게 내려놓고 더 이상 이제 쌓이면 안 된다는데 저는 이제 그걸 몰랐죠. 그래서 한 단을 더 쌓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래서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여기 한 14 다발 정도 되는군요. 지게차가 더 나아갈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가서 지금 쌓아놓은 뒤쪽으로 던져버릴 거예요. 던져버린다고 해서 진짜 무슨 공 던지듯이 던지어서는 또 안 되겠죠. 그것도 살살 내려놔야 돼요. 아무리 던진다 그래도 너무 세게 던져버리면은 또 그게 또 어떤 사고를 불러일으실 수도 있거든요. 처음에 이렇게 한 단 더 쌓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쌓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뒤쪽으로 한 줄을 더 나아야 될 것 같아요. 더 나아야 되는데 지게차가 간신히 들어가죠. 살살 내려놔야 되죠. 던지라고 해도 세게 던지지 마세요. 나머지는 이제 쌓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제 16mm 철근인데 10m짜리거든요. 아까 거보다 조금 더 길죠. 10m 철근입니다. 10m 철근인데 16mm이다 보니까 조금 덜 처지죠. 이 철근이 두꺼울수록 많이 처지지 않습니다. 지게차를 조금 높이 들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도 이제 10m 하다보니까 아까 13mm 보다는 조금 더 처지는 것도 같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10mm 짜리 10m 짜리 철근이 되면은 훨씬 많이 처지겠죠. 그러면 처지면 처질수록 지게차 높이 들어야 되죠. 지게차는 높이 들면 들수록 위험한 거죠. 마스트가 올라가면은 더 많이 흔들려요. 지게차는. 지금 이 밑에 각목을 대주고 있는데 이건 좀 길어요. 길다보니까 너무 밖으로 많이 튀어나오거든요. 이런 경우 저기 올려놓고 나중에 철근을 내리게 되면은 저 각목이 딱 맞춘 길이로 부러져 버릴 거예요. 그만큼 이 철근이 무거운 거예요. 저 굵은 각목이 성명깨비 부러지듯이 톡 부러져 버립니다. 이제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이 철근이 무거운 거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죠. 자 이제 보세요.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게 내리지도 않으면 살짝 내립니다. 살짝 내리게 되면은 그냥 부러져 버리죠. 이 정도로 철근이 무거운 거예요. 1톤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보통 무게가 아니죠. 대부분 이거 한 다발이 1톤 정도 되죠. 철근 굵기에 따라서 조금 안 되는 것도 있고 조금 넘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1톤이라는 무게가 정말 굉장한 무게예요. 1톤이면 1000kg잖아요. 1000kg. 굉장히 무거운 거죠. 1000kg면은. 보통 시멘트나 레미탈이 한 포대에 40kg잖아요. 40kg면은 이게 한 25배 정도 되는 거죠. 네미탈 25개를 한 번에 옮기는 건데 굉장한 무게죠. 따지고 보면 굉장한 무게입니다. 시멘트 한 포대도 40kg도 꽤 무거운 거예요. 저희가 이제 헬스클로와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서 무슨 벤치프레스 같은 거나 하면 40kg 하게 되면은 처음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게 보호로 되어 있는 데도 힘든데 레미탈이나 이런 건 손으로 잡기도 힘들게 돼 있잖아요. 어떤 손잡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40kg도 굉장히 무거운 건데 1톤 1000kg면은 어느 정도 무게인지 짐작을 하실 수 있죠. 아까 저 두꺼운 나무가 성냥개비처럼 부러지는 거 보셨죠. 언제든지 이런 철금 같은 것은 무시무시한 흉기가 돼서 우리에게 달려들 수 있습니다. 항상 두고는 크게 두고 좌우 살피면서 정말 안전하게 작업해 주세요. 제가 이제 너무너무 안전이란 말을 많이 해서 제 지게차 채널이 인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전이란 말은 이제 그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얘기해나마나 안전하게 해야 되는 거 당연한 거죠. 어쨌든 이제 지게차 제가 동영상을 올린 지 몇 년이 됐습니다. 몇 년이 됐고 동영상도 이제 800개 가까이 되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확실하게 제 작업에, 직업에, 그리고 인생에 발자치로 남긴 것 같아요. 어쨌든 볼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제 지게차 채널 계속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제 앞으로 제가 몇 년이나 더 이 일을 하게 될지 모르지만 꾸준하게, 꾸준하게 제가 작업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이 동영상은 올려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런 열정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동영상 편집하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창작이라고 할 수 있죠. 동영상 편집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입하고 떨고 하는 것도 물론 제 머릿속에서 나오는 생각이 꽤 많긴 하지만 뇌피셜이라고 그러죠.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스스로 판단해 주세요. 제가 이제 작업하는 걸 보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할 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거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더 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댓글도 좀 달아주세요. 이렇게 뭐 나 같으면 이렇게 했겠다 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제 다른 분들이 작업하는 걸 볼 기회가 없습니다. 다른 분들이 이제 직접 작업하는 거 가서 구경을 하고 싶은데 다 똑같죠. 어떻게 보면은 비슷비슷할 거예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도 스스로 일을 하는 방법은 스스로 터득해야 되는 거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고 안 나고 하면은 아주 잘하는 건 아니라도 고수는 아니라도 평탄을 하는 거죠. 그냥 사고 안 나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가장 보람찬 작업이 되는 거예요. 파이프 원위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운 겨울도 다 지나가는 거 같아요. 이제 곧 완벽한 봄이 되는데 또 봄이 되면 봄대로 걱정이라 그랬죠. 어쨌든 그건 나중 문제고 오늘 작업 무사히 끝나서 너무 기쁩니다. 항상 저는 작업 한 작업 한 작업 끝날 때마다 무사과로 끝나게 되면은 가장 보듯한 마음도 들고 기분이 상쾌하죠. 어쨌든 실수 안 하고 하루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